여기 길이 예쁘네 뭔가 예쁘다 여기 식당이 들어가자 일단은 분자 분자 찾아뵙다 한국말로 다 되어있다 여기나 이 쇠도 여기 있는 강아지 다른 강아지 다 됐다 누가 하면 더 맛있다 여기 있는 강아지 이 쇠도 여기 있는 강아지 이 쇠도 여기 있는 강아지 너무 잘해 이 쇠도 여기 있는 강아지 이거 그냥 구매했어 그리고 예전에 맛있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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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콤하나봐 여기 맛진 않다 여기 맛진 않다 맛진 않다 근데 이거 맛있다 문자 맛은 괜찮네 맛은 괜찮은데 이거구나 반찬으로 먹는거 아이가? 밥 없이 먹어도 되나? 먹으면 안 먹어도 돼 약간 짠조름하긴 하네 고마워 고마워 다시 고마워 공원 고마워 작네 스타벅스에서 주는 양 정도? 스타벅스에서는 무슨 사이즈지? 브랜덴가? 스몰 사이즈? 우리나라 1,500원짜리 2,000원짜리 커피 생각하면 여기 엄청 작은거지 가격은 솔직히 이게 2,500원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더 비싸네 커피는 이 집이 여기 물건 좀 비싼거 같아 포위안이 약간 조금 비싼거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심하게 싸진 않을거 같기도 해요 이거 5만동 이게? 5만동 2,500원? 음 일단 여기 좀 앉아가지고 사람들 지나다니는게 무려하잖아 이 집이 이 집이 이 집이 이 집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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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